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호 발사가 내일로 연기됐죠 그런데 이제 오늘 발사대로 옮겨진다고 하는데 여러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엄빌리컬 타워 뭐 이런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알아보시죠 16일 오후 발사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15일 오전 발사대로 무사히 이동을 했습니다 누리호는 15일 오전 중 발사대에 기립한 다음에 오후에는 발사대와 연결하고 점검하면서 발사 준비작업을 수행합니다 16일에는 추진제 충전 여부와 최종 발사 시각을 결정해서 우주로 날아오를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누리호는 전원과 추진제를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컬 타워에 연결되고 기밀을 점검하며 이제 발사 준비 작업을 시행한다 엄빌리컬 타워는 발사체 추진제와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 인데요 높이는 약 48m 이구요 그래서 누리호 길이인 47.2m 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엄빌리컬 타워라는게 나와 가지고요 또 제가 궁금하면 못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화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논문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논문에 이렇게 좀 요약되어 있는게 있어 가지고 여러분 한번 가져왔는데 이거 인용문 한번 볼까요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엄빌리칼 시스템은 지상의 유공합 및 전개장 라인들을 발사체로 연결하여 발사 운영 과정에서 발사체 내부로 유공합의 공급 및 발사체와 전기적 연결들을 가능하도록 하다가 발사 직전 또는 발사와 동시에 발사체로부터 분리되는 장치이다 발사 운영 과정에서는 전기적 및 유공합 쪽으로 확실히 연결되어서 기밀 및 체결 성능을 보장하여야 하고 분리 시점에서는 확실한 분리 특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체결력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체결력과 분리 성능 두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도록 하는 것이 엄빌리칼 시스템 설계의 핵심 요소이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잘 연결되어 있어서 발사체 그렇죠 발사체에 전기 같은 걸 공급하다가 따위 자 발사가 포크 이제 차에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빨리 이탈해 가지고 잘 분리가 돼야 된다 연결도 잘 돼야 되고 분리도 잘 돼야 된다 라는 거죠 예 서 그 이 엄빌리컬 타워 라는 것은 잠시 발사체 연 전기적 연결을 해주는 일종의 생명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엄빌리컬 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생명줄이나 뭐 퇴출 같은 거에 의미한다 그래요 그래서 마치 어머니가 퇴출 로 아이에게 영향을 공급하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그 퇴출 끊어야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끊어서 이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예 그렇게 해서 이 발사체가 발사되기 전까지 에너지나 이런걸 공급하는 장치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이 빨간색 여기에 이게 엄빌리컬 타워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마치 가건물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무슨 뭐 이렇게 전선 같은 것도 연결되어 있는게 보이구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작업자가 들어가서 뭐 엔지니어가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공급해 주다가 발살때는 빨리 이탈해서 아주 이상없이 이탈을 해야 이 발사체에 손상을 주지 않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 엄빌리컬 타워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해 드렸구요 내일 이제 누리어가 발사되는데 꼭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다른 정보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